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싹 다 잡혀간다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공수처법 이거 정말 좋은 법이로구나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잡혀가야죠 국회의원 아니 국회 법사위원장도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면 수사받아야죠 마음에 들면 봐주고 마음에 안 들면 먼지 터는 검사들이 자기 내부에 다른 검사가 비리를 져주면 그렇게 봐줘왔다면 이제 그런 검사들도 수사하고 잡아가야죠 공수처법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비리 그런 적폐를 싹 다 잡아가는 법이라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들이 아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자기들이 싹 다 잡혀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넘어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을 넘어 정치개혁을 넘어 재벌개혁을 거쳐 남북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한일전을 끝장내고 나라다운 나라가 선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데 나와서 마이크를 잡을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사타파 우리 PD님께서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라 했을 때 주저했습니다 주저하고 늘 저는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이 뒤에 있는 국회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고 정치도 해봤고 정치공학도 끝까지 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8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저는 정치가 뭐지? 내가 정치를 해야 하나? 정치를 잘할 수 있나?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나? 늘 부끄럽고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비록 자격이었지만 제가 오랜 동안 느낀 것 딱 한 가지는 고백하고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했던 서초동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제게는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그 구호가 오랫동안 저의 가슴에 남고 오랫동안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서초동 집회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노대통령의 과거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모이게 하지? 무엇이 우리의 동력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동력은 뭐지? 노무현이 꾸었던 꿈 검찰개혁 있죠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것 뼈저린 반성을 통해 느낀 것 그것은 노무현이 외쳤던 것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저는 이제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정치는 꿈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정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진보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고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조국이 그렇게 뛰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고 우리 자신을 믿고 진보정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 깨어있고 조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늘의 집회가 아마 이번 검찰개혁 집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지난주에 엄청난 숫자가 보였는데 오늘은 그보다 적게 보였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조국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가 물러났고 잠시의 멘붕과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믿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인 것만으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 저들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버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검찰의 민낯을 보았고 언론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때로는 진보정 지식인들 때로는 진보정 언론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것입니다 혁명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우리가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견뎌냅시다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부끄러움과 그런 주전을 털고 뒷전에서 함께하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어